어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뭐야 언니 방탈출 요즘 왜 안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오키들 방탈출 원해 그럼 방탈출 재밌게 해주지 안녕 반장 이형아 이형아 뭐해? 구명 있는데? 아 그래? 우리 키 어디 갔어? 오박기 누나 지금 조금 있으면 올걸 몰라 나도 몰라 아 그래 그래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뭐 없죠? 어 저거? 바이올인가? 아니 공책이 예뻐 보여서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잠시 안 해도 어떤 건지 궁금해서 아 정말 화가 난다 왜 양갈래랑 남반장이랑 영화 같이 보러 온 거야 아무리 마주쳤다고 해도 기분 나빠 아 다녀왔습니다 와 와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아 배고프다 어? 내가 다이어리를 열어놓고 갔나? 그랬을 리가 없는데 누가 봤나? 오리온 이야 오비캠 하하 박세인 왔으니까 거신나 나가겠지 상황 봐서 몰래 나가야겠다 어? 박세인? 왜 또 화가 나서 왔냐? 흐흠 화는 몰래 나 있고 오늘은 이거다 하하하하 뭐야 문을 잠궈? 야야야 아 뭐야 문 열어 방탈출이다 방탈출 방탈출? 오키들이 방탈출 해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 와 그래? 그럼 해야지 근데 나보고 하라고? 그렇지 그럼 누가 하냐? 하하하하 방탈출이 하는게 큰일났다 뭐라고 하면서 나가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한시간 30분 그 사이에 탈출하지 못하면 니 방에 있는 폭탄은 터진다? 죽은가? 폭탄? 하하하하 그럼 문제 잘 풀고 잘 탈출하도록 하하하하 아 정말 박세인 당했니 당했어 아이고 아 깜짝이야 너 뭐냐? 그게 이현이랑 숨바꼭질 했어 나를 찾겠다고 했었는데 숨바꼭질? 아무튼 너 30분 안에 방탈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빨리 풀었어요 빨리 이 방을 탈출하자 안 그러면 저 폭탄이 터져 알겠어 응 먼저 단서를 찾아야 해 어? 너 머리에? 뭔데? 산뉘 돌리고 피규어로 찾아라? 산뉘 돌리고 피규어로 찾으라고? 거기에 단서가 있나봐 좋았어 어? 여기 피규어 있다 열어봐봐 그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응 귀여운 선니호 피규어 아 케라케라삐 우와 이 안에 단서가 있어 힌트인가봐 열어보면 힌트 1번 4번 그 뒤에 봐봐 이 뒤는? 어? 사다리 타기다 2번 4번 사다리를 타면 단서가 나올거야 해보자 2번 4번이라 했어 제가 해볼게요 띠리리리리니띠 띠리리리리 허잉 지읍 2번은 지읍이고 4번은 띠리리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리띠러 지그 칫 지그시 뭐지? 슈드 이쪽에 숨겨져 있나봐 그런가 봐 찾아보자 응 아니 아이고 쉽게 디디디디디디디디 어? 디귿!? 치읍 디귿이 뭐지? 치읔? 침대? 이쪽에 숨겨져 있나 봐 그런가 봐 찾아보자 응 아 스페이아니고? 근데 그때 말이야 언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그때 양갈래랑 영화 보러 갔날 오해 안 했는데? 나는 혼자 농구하러 가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양갈래랑 마주친 거야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간 거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오해도 안 했는데? 괜히 그러나? 혹시나 오해해서 일기장에 써놓고 그럴까 봐 야 너 내 일기장 봤냐? 아니 아니 나는 혹시 너가 그럴까 봐 빨리 찾아야 되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어 아무리 찾아도 뭐 없는데? 그냥 이건 캔디팝이고 어? 이거 뭐야? 이 안에? 어 쪽지다 좋아 열어보자 열어보면? 어? 요즘 유행 랜덤 키링? 엄청 조그맣게 써있네 요즘 유행하는 랜덤 키링 뭐가 있지? 춘식이나 삼륭? 그럼 키링을 찾아보자 그래 그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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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손식이 키링 좋았어! 열어보면 너가 열어볼까? 너가 열어봐 열어보고 싶지 않아? 응 너가 열어봐 난 별로 안 열어보고 싶어 진짜 열어보고 싶지 않아? 진짜 열어본다 히히 뚜루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 이게 키링 오 키링 뭐가 들었을까요? 어? 키! 여기 키 있다! 오! 찾았다 만세! 와 거기 있냐? 찾았네! 좋았어! 패스! 빨리 열자! 어? 나한테 바뀌어! 오! 열렸어 나 봐라! 으아아아아아악! 살았다! 영태도 살아남았네? 너 박세인? 좀만 늦었으면 큰일날 뻔했네 시간 안에 탈출하다니 대단해! 오마이비티 방탈출 시리즈 다시 부활하는 건가? 그건 모르지! 이 영상을 많이 좋아해줘야 다시 부활하겠지? 오키님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타깃을 박세인으로 하죠! 뭐라고? 야! 악마 박세인!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방탈출하기! 대창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관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